해서 아 안녕하세요. 키오 미어로즈 선수이자 4년째 유산화 홍보 모델을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. 역시 관중 있는 데서 야구를 해야 재미있다는 게 느껴졌고 오래간만에 팬분들 앞에서 경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항상 잘하든 못하든 업다운이 안 되려고 노력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저는 역시 헬스팩 역시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제가 컨디션 차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헬스팩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항상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는 선수가 목표였는데 유산화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 계속 저도 성장을 했던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또 이제 경기 끝나고 집 와서 저녁 먹고 또 한 번 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경기 갈 때는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어서 딱 챙겨서 다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헬스팩이랑 뉴트리밀 저는 여름 같을 때는 사실 선수들이 덥고 힘들고 하니까 식욕이 없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경기전이에요 뉴트리밀 한 잔 딱 먹고 경기 들어가면 든든한 느낌도 들고 영양도 섭취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Q. 어떤 과정은 입맛 없을 때? 입맛 없을 때 경기전에 먹든가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끝나고 먹고 있습니다 일단 텁텁하지도 않고요 맛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경기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뉴트리밀 효율을 섭취를 했을 때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면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식욕이 갑자기 당기실 때 뉴트리밀을 한 잔 드시면 밥 먹은 것처럼 분든한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트리밀을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올 시즌은 선수를 준비 잘 했기 때문에 개막 시리즈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잘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팀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잘 하고 싶습니다 4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쭉 같이 유산어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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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아 화이팅!